his show 안녕 짜하 여러분 교вор이 오늘 밥 많이 먹고 왔나봐요 카.'입니다 목소리가 진짜 큰데요? 소음이 엄청나요 판더봉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판더블를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앵쿨 콘서트잖아요 오늘 앵쿨 콘서트는 앵쿨 콘서트입니다 오늘 앵쿨 콘서트는 앵쿨 콘서트입니다 우리 팬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왔던 셋리스트랑은 조금 다른 곡들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저희 팬분들은 그래서 이 곡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앵쿨 콘서트는 같이 하면 오늘 같은 상황을 만나면 지금 새로운 상황에 원하는 겐상으로 오늘 아침까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잠을 안 올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상황이 정말 melhor 이나 잠이 못 후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으로 여러분이랑 또 여행의 시작을 알렸고요 그 다음에 AWAY라는 곡을 또 들려드렸는데 아 역시나 까먹지 않고 응원법을 이렇게나 잘해주시다는 아 기분이 너무 좋게 오프닝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한데 여러분들도 괜찮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은 시작이었을까요? 네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정말 좋고 선생님 맞아요? 정말 좋고 정말 좋고 정말 좋고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곡도요 여러분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인데 난 너 하면 기억해 역시 기억력이 진짜 좋아 下一首歌也是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인데 난 너 하면 기억해 역시 기억력이 진짜 좋아